FDA 미식품의약국은 커네디컷에서 양식해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낸 생굴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가정이나 상점, 식당 등에서 즉각 폐기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양식장에서 8월 말에 생산한 생굴은 커네디컷은 물론 이웃 뉴욕과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내졌는데 하수 오물에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여름철에 불청객, 오이스터 생굴 주의보 폐기령이 내려졌습니다. 커네디컷에서 양식돼 버지니아 등 5개 주에 주로 보내진 생굴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폐기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은 커네디컷 주에 있는 그로톤과 스토닝톤 지역에서 양식된 생굴이 하수 오물에 오염돼 식중독을 비롯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먹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에서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양식된 생굴은 커네디컷은 물론 이웃 뉴욕과 펜시베니아, 버지니아와 메사추세츠 등 5개 주에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5개 주에 소매점에서 판매되면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될 수 있어 결코 먹지 말고 폐기하라는 FDA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들 5개 주 이외에도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특히 오염된 생굴은 겉보기에는 싱싱하고 냄새도 없어 정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식중독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 농무부와 양식업계 등은 자진 리콜 조치했으나 FDA는 질환 유발 위험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는 먹지 말고 상점이나 식당에서는 판매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FDA는 오염된 생굴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에 걸려 설사와 미통, 격련과 매스꺼움, 구토와 발열을 겪을 수 있다며 이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즉각 치료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커네디컷 주 농무부와 양식업계는 문제가 된 양식장을 일시 폐쇄해 더 이상 양식 생굴을 생산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커네디컷 주의 양식골이 어느 과정에서 어떤 소스에 의해 오염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생굴을 비롯한 조개류 날것에 대해 이번과 같은 섭취 금지와 폐기령이 자주 발령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도 일리노이와 뉴욕, 메사추세스 등에 공급된 캐나다산 어패류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8월 중순에도 일리노이와 뉴욕, 메사추세스 등에 공급된 캐나다산 어패류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